이거 하면은 카르사님 아니세요 이러지 아 그런가? 니가 할 줄 아는 거 아싸라말라인 구마가 없잖아 아 근데 저 제가 볼 때는 오 씨앗 더 푸그 맨 오 야 야 빨리 보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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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인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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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경찰 전화 니팩 오 씨앗 아니 저 안산 돌아다닐 때 맞아 안산 안산 저 수협 이거보다 더 길었을 때 얘기인데 안산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순찰했잖아 갑자기 제 앞에 서길래 뭔가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넌 좀 아가리 닿아도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저기요 잠시만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이러길래 네? 신분증이요? 저 저 저기 집에서 두고 왔는데요 저 한국 사람인데요 이랬더니 갑자기 그냥 경찰 경찰에 그거 하는 분이 오! 한국 사람이시여? 왜 이렇게 한국말 되게 잘하시냐 아 한국말 잘하셔서 한국 사람인지 몰랐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경찰차 타고 가는데 저 그때 그냥 죽을 뻔했어요 홀리쉐트였어요 홀리쉐트 하필이면 그때 같이 수협이 그때처럼 졸라 길어가지고 외국 그때 불법 체조자 외국 사람들 졸라 잡아갔던 시절이었거든요 저도 지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민증을 항상 가지고 다니죠 네 너무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맨날 갖고 다닌다고 말했던 거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제 민증 사전도 레전드예요 이후린식 홀리쉐트 Multip 홀리ruit ea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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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st west